맑고 푸른 하늘 아래 잘 조성된 울창한 숲 깨끗한 공기를 선사하는 녹색 숲은 동식물은 물론 인류에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연의 선물인 아름다운 숲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 하나님의 교회 직장인 청년봉사단 아세조 와우는 나무를 심고 가꾸는 마더스포레스트 활동을 전세계 곳곳에서 펼치고 있습니다 훼손된 자연을 복구하고 맑고 깨끗한 지구 환경을 조성하는 아름다운 손길들 아세조 와우 멤버들과 함께하는 마더스포레스트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아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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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 그루 한 그루 정성스러운 손킬로 어머니의 숲을 조성해 나가는 아세즈 와우 멤버들 나무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산소를 공급하고 대기오염까지도 완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세즈 와우의 마데스 포레스트 활동은 전 인류가 환경에 관심을 가져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세즈 와우! I love working with the Assez While members! Keep Turn Beautiful has been working with your group for about five years every time I work with you all, I'm just inspired by your cheerfulness, your enthusiasm, your work ethic, and your strong appreciation for mother nature 무엇일까요? 두 가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 안남은 기외로 사람들은動을 계속할 때 그들의 환경을 할 수 있게 만들고 그래서 정말 기쁨을 가지고 왔습니다. 카스러스 트렁크에 있는 게퍼뿌파크에 있는 아날로드와 오쌤아와우 이곳은 250 trees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에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에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오쌤아와우는 7개월의 trees을 만들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사랑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도 참여하고 있는 것들을 저희 여러분의 세상을 위해 간승을 끊임합니다. 이活动에서 이제는nia가 공연해서 어떻게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의 세상이 더 멋져요 그래서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좋은天氣 우리의 많은 사람들을 함께 참여 오늘 아침에 우리의 어르신은 우리의 어르신을 통해 우리의 어르신을 통해 우리의 어르신을 통해 우리는 어르신을 통해 예를 들어서 우리의 어르신을 통해 우리의 어르신을 통해 우리의 어르신을 통해 우리의 어르신을 통해 우리가 동화하는 것은 우리의 어르신을 통해 저희에게는 영혼을 공개할 수있다 저희에게는 여러분이 draws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심겨진 나무 한 그루. 한 사람이 한 그루씩의 나무를 꾸준히 심어 나간다면 아름답고 푸른 별 지구의 미래도 더욱 밝게 빛날 것입니다.